찍는다. 안녕하세요. 루린입니다. 오늘 제가 친구 집에 친구 집 아파트에 왔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근데 화질 안 좋다? 응. 깜깜해. 한 가지 이게 오늘은 이게 다 식물에다 이걸 해놨어요. 진짜 예뻐요.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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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샤넬. 루린 찍어. 오케이. 들어가는 길 있어. 야. 루린 찍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바꿔. 자. 찍쏘. 찍쏘입니다. 하나. 잠깐만. 둘. 셋. 셋. 체크. 찍쏘입니다. 하나. 둘. 셋. 찍쏘입니다. 하나. 둘. 뭐야 이거. 내가 보낼 테니까. 넌 다시 찍어. 야 이번에. 우리 샤넬 일로 오세요. 샤넬 아닌데요. 뭐에요? 샤넬인데요. 하니엘. 샤넬 일로 오세요. 하니엘로. 예쁘죠? 진짜 예뻐. 야 카메라 내려. 어? 카메라 내려. 찍는 거 아니었어? 야. 야 이따가 해. 야 오리. 하나. 야 오리 있어. 하나. 하나. 둘. 하나. 뒤집어. 야 니아. 여기. 여기. 야 여러분. 와이유클림들 하늘이 작품. 이거 여기다가 재판을 맞춰줘요. 야. 야 야 야 야. 너네 더 웃어봐. 때리밀다. 와. 저거 빨간 거 예쁘죠? 와. 진짜 예뻐요. 네. 가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아파. 왜 막. 왜 막는 거니 하네야 하네야. 모르겠어. 자. 한번 이제 감상을 해보시죠. 자. 우선은 이렇게 해놨구요. 너무 예뻐요. 그치. 빨리 나야. 일로와봐. 왔다. 진짜 오빠. 어. 자. 이쁘죠. 감수성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와이유클림들 감수성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쁠거라 생각하구요. 자.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박스 눌러주고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 여기까지. 잘보다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꾹꾹. 구독 꾹꾹.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